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두 당의 통합과 관련해서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하는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정봉주 단장님이 중요한 핵심 내용을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의 목표는 개혁과 승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받은 이후 우리 열린민주당은 깊게 고민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당 지도부가 부산, 광주, 대전을 돌며 전국의 당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논의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 찬반 토론을 벌였고 이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당원들의 열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당의 지상과제는 대선 승리이다. 모두 이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 둘째, 승리를 위해 분열보다는 단결이 필요하다. 분열해서 이긴 역사는 없다. 셋째, 하지만 묻지마 단결, 무작정 통합, 그리고 산술적 합당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과오와 한계를 자각하고 이번 합당을 통해 새로 깨어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의 조건으로 아래 7대 개혁과제를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러한 개혁과제를 완수할 때 통합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7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겠습니다. 개혁과제는 두 부문으로 나뉘었는데 정치개혁의제가 있고요. 사회개혁의제 이렇게 두 부문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부문에 정치개혁의제 첫째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을 포함한 열린공천제 당원을 제정해라 두 번째 국회의원 3선 초과금지 원칙 규정을 도입하라 세 번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부문으로 사회개혁의제는 일단 검찰 수사권 폐지에 동의할 것이고요. 포털의 뉴스 편집, 임의적인 배열 금지 법안을 처리하자 여섯 번째로 교사, 공무원 등 근무 시간의 정치기본법 기본권 보장 법안을 처리하자 일곱 번째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하라 자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개혁과제로 제안을 했고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위개혁과제 가운데 정치관련 의제를 다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요. 이 위원회 구성에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을 포함해서 위원은 5대5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들 과제가 완벽하다거나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과제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부여한 최소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당이 함께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열린민주당 통합협상단 단장 정봉주 김의겸 황의석 안원구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